고춧가루 엄마 이거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엄마 이거 고춧가루 응....수워 쏘아쏘아 코춧가루를 절여놔서 제가 코춧가루를 절해 줘 낮에 하려고 소금을 뿌려놔가지고 애가 축 쳐졌어? 꼬들꼬들꼬들 쳐졌지 비온다 그러니까 안떨지 마늘 넣어야 돼 얼마나 넣지? 엄마 손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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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, 갓이지? 방어로 갓이야 콧백이 엄청 크다 여기 길으면 내려가 놀으면 좋겠지 밖에는 저기 다행히 밖엔 콧백이 하하, 왜 섞어지네, 맘에 참 섞어야네. 아침에 소름을 뚫어놓고 왔는데. 그치, 너는 왜 이렇게 먹지 않는다? 그냥 먹어도 맛있었네? 아니예? 응 먹어봤어? 응 먹어봤어 뭔지? 좀 전에 치고 먹었어 후추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. 또 골고루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후추를 펼쳐서 더 잘 안되면 우유가 오르나도 있고 둘 다 먹으면 더 잘 먹으니까요. 야채는 중독도 하고 좀 더 잘 먹으면 더 잘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더 잘 먹어야죠. 그리고 또 숙성에 더 잘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더 잘 먹어요. 팔씜과 싸냈는데 뭐가 너무 많아서... 파국산에 파밭에 가니깐 꾸덕박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리게 낳고 그래가지고 해서 다듬어 왔는데 좀 더 지우고 그래서 여기 길 내려가는 데서 큰 건 거기서 찍은 건 길고서 자, 응? 안 짠데? 너무 짜면 안 돼. 별다 달아 달아? 저거 넣었어 맛있어 너무 싱그면 안 돼 너무 싱겁지는 않네 싱겁지는 않네 근데 조금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 소금을 조금 할까? 그걸 말해 안 actors 멀찔 자세 잠깐만 짠까봐 난 지금 괜찮은데 됐어? 조금만? 조금만 으잇! 아, 무거워 맛있다 한 줄 모르는데 또 누르르 볶음 안돼 못 좋아 뭐 지수는 많이 했을텐데 이거 먹어봐요 아빠 안 드셔 엄마 막 튀어 비누이 너무 맛있어 비누이 너무 맛있어 불가 많으니깐 뭐 파는게 그냥 나의 고춘이 너무 맛있어 이제 짜 버릴려고요 미온은 안 넣어도 될 거 같아 내가 보기엔 우리 음식은 미온을 안 넣고 버릇으로 해가지고 소금은 갖다 놨는데 안 넣으려고 지자씨 들어가서 소금은 안 넣었고 다 같이 먹으면 결국 아시겠지만 소금은 안 넣어서 소금은 안 넣지 마세요 소금은 안 넣어주는다 소금은 안 넣어서 소금은 안 넣어서 지금도 먹어도 괜찮은데? 맛이 안들어도? 오늘 점심때 도라지 묻힌거 많이 먹었는데 집단에서 어 재배해 저 꼬들백이 재배해주는 분들 많아 뭐 우린 뭐 안해봤어? 화질 안하지 마켓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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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 한잔하면 좋겠다 있으믄 먹어라 막걸리? 막걸리 한잔? 응 동 psychologist 더aware 뭐야 짭짤한데 이제? 파가 관위 배는 괜찮 bless 다행 Jacob riz 뿅 깨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너 손 말랐지? 응 더 넣어? 안 넣어 또 적용 안 넣어 귀엽다 이거 폴리 그냥 mehr 오늘이 저녁 큰일 날 저녁 재료를 찾는 중 저녁 감사합니다.